아아! 다음 장사입니다. 이시현. 이야, 대박. 최소수하여. 진짜 어렵다. 한 번 노래 부를 거 없나? 오, 대박. 어떡해. 오, 대박. 오, 마이 갓. 오, 마이 갓. 예커대 하기로 했잖아. 여기까지 봐. 회원님들. 레고, 레고. 이게 뭐야. 레고. 레고 해볼까? 회원님들. 레고, 레고. 이게 뭐야. 레고, 레고. 이게 뭐야. 얼굴 왜 이렇게 커. 너무 꼴대기 싫어. 너무 꼴대기 싫어. 곱창 샀어요, 곱창. 나 그것도 까먹고 있었네, 형. 곱창 먹어야지. 사왔어요, 형. 맛있어 보이네. 맛있겠다. 자, 이거를. 우리가. 안압이 높아져서. 눈을 땡기고 있는 느낌. 눈알이 지금 빠질 것 같아. 눈썹도 붙었네. 진짜. 오, 진짜. 오, 진짜. 오, 진짜. 오, 진짜. 그 화사수처럼 곱창. 막판이 되도록 좀 맛있게 드셔주세요. 우와. 우와. 곱창 레고 레고. 눈이 머리가 살짝. 그래, 눈 보여줘야 돼. 어우, 뭐야, 눈 속에서. 그래, 눈 보여줘야 돼. 어우, 뭐야, 눈 속에서. 보여줘야, 어우, 뭐야, 눈 속에서. 진짜.. 어 좋아! 입모양 붙어! 입모양 붙어! 저 오빠 열심히 한다! 머리카락 묶는다! 어머 세상에.. 예능이 다 됐구나.. 수염 좀 가리지! 나 SF영화에 저런 사람 본 적 있어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저씨가 박완규 씨네요 그 표정이야 화사씨가 이렇게 이쪽으로 하고 먹었어 항상 이렇게 화사는 이렇게 온 불가 느낌도 나고 레고 레고! 레고 레고! 야 근데 은근 잘 어울려서 놀랬어 옷이 지금 작아서 아이고 오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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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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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아아... 아아!